시크릿이 들어가는 선택이었습니다. 시크릿이 들어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스프링이 근처에다가 바로 대응하는 곳입니다. 아 이게 좀 저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카이팅을 막 하는데 하이브리드는 스프링이 오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지금 순간적으로 하이브리드 같이 와 이거를 쓸어버리네요. 오 짭, 파이팅! 파이팅! 이곳에. 아 다issenschaft이요. 네 이거 둘 다 잡을 생각이죠? 어.. 잡아빛았습니다 크릭스 채 콩스가 많이 나오면 말이 안되죠 네.. 그릇 한번.. 자 바깥쪽으로.. 기인을 한번 띄우고 네.. 띄우는.. 오오오오오오.. 먹어주기.. 자아.. 아칼리.. 역할 한번 해줍니다 아칼리.. 아.. 일라오이 기다는 조안했는데 지금.. 기인 보세요 기인 보세요 알았어요 기인.. 트리플 킨! 꼽았고 파태웅 파태웅 이번엔 버킹점 내려와 계속 내려들어 낙곱정산 방패를 데리고 지금 대부분에 빠졌고요 지금 세트 굿꼭기가 돌아냈고 기인이 들어가서 우선 양 버킹 기인이 살짝 버티나요? 버티면서 빠지고 방패를 못벌렸고요 그 다음에 다시 데미장치 DRX 퇴각하면서 파이팅해야 돼요 과연 몇 명 이상 있을까 데미지가 빌려오면 한 방도 키를 못 맞췄잖아 그냥 붙잡아 놓고 우선 장군총단사 마무리 데미지가 그 다음에 미스틱이 데미지가 데미지가 데미지 배경병 저게 다 달아? 캐리어 다 아프리카 플렉스 따로 있는 사람 전멸 없이 전멸 없이 전멸 없으면 죽어야 아프리카 플렉스 아프리카 플렉스